안녕하세요. 민태진입니다. 제가 또 여기 왔습니다. 너무 추워. 오늘은 뭐하나요? 오늘 벌써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예상되는 게 있어요. 스키상에서 또 살만한 게. 이거요? 이거 뭐야? 이건 진짜 처음 보는데요? 설피라고 하죠? 눈설, 피할피, 눈을 피하다. 신발 위에 실어서 눈 위에 벗기 쉽게 하네요. 아 옛날에. 만약에 바로 생존 스키라고 하죠? 백 컨트롤 스키입니다. 생존 스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받으러 왔어요. 오늘 설피 투어링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일단은 논산을 걸어야 하니까 투어링 갈 때 신는 신발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맞춰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 교육을 맡은 용평 백 컨트리 교육센터의 센터점 배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장님. 백 컨트리라는 말은 통제되지 않은 곳을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스키장을 벗어나서 산을 정상까지 뭘로 눈에 빠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투어링을 가는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 큰 산 같죠? 네. 그냥 한번 걸어보시는 거예요. 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내려오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야호. 실제로 어떠세요? 무서워요. 그렇죠. 미끄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비의 도움은 뭐냐. 이건 스틱이라고 하는데. 스틱을 제가 설명하면 그 다음에 잡아주세요. 일단 스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보통 제가 스틱을 잡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습니다. 이건 지팡이에요. 네. 손잡이 끈을 아래에서 위로 넣으십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로 같이 이렇게 잡습니다. 콜 사이즈 조절도 해야 되는데 콜 길이가요. 이 정도는 나오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두길 해야죠. 옆으로 쓰셨을 때 이렇게 수평이 되게. 45도 각도 정도 나올 수 있게. 이거 스틱 잡은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폴은 걸을 때 기본적으로 발 옆에. 걷는 건 그냥 걷고 이 폴은 이렇게 끈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잡을 때만 살짝 잡아주신대요. 자, 걸을 때는 끈. 잡을 때만 살짝. 보이시나요? 네. 스틱이 저를 밀어주고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아, 뒤에서. 예행 연습 삼아서. 우리 아나운서님부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출발. 아, 추스러워.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네. 폴을 쓰셔야 돼요. 네. 하나.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이렇게요. 자, 아까 올라가는 것보다 어때요? 뒤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서 덜 무서워요. 덜 힘들죠? 네. 지지해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게 뭐죠? 설피. 설피. 스노우슈라고 합니다. 이 설피 안에 좀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을 평지처럼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실 리프트라는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를 올라갈 때는 이 실 리프트를 위로 올린 다음에 걸어가시면 평지보다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건 체험하면서 알려드리고 착용을 해보시겠습니다. 우와. 훨씬 더 누나해서 자유로울 것 같아요. 걸어보세요. 오. 느낌이 어때요? 신발 사이즈 480 정도 되는 사람의 트레이트를 신는 느낌? 계속 가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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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먼저 짚고. 더 앞으로 짚고. 그렇죠. 완전히 고정이 되면. 그렇죠. 느낌이 어때요? 완전 다르죠? 우와. 매달려 있는 느낌.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나머지 분들도 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돌아서. 오.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평지를 걷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평지를 걷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언덕인데. 내려오실 때는 힐 리프트를 풀고. 안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서 그래요. 됐다. 되셨나요? 네. 자, 이제 한번 내려와 보실게요. 앞을 확실히 짚고. 그렇죠. 아, 잘하시는데. 좋습니다. 방금 한번 보시죠. 네, 지금까지 설피 연습 많이 하셨죠? 네. 이제는 진짜, 진짜 눈을 한번 밟아 보는 겁니다. 오.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코스가 있는데. 이렇게 펜스를 쳐놨잖아요. 네. 이유가 안전도 있지만. 이렇게 쳐놓으면 눈이 와서 여기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뽀송뽀송해 보여요. 실제 눈이요. 오. 실제 눈을 한번 밟아 보시고. 이런 눈하고 어떻게 틀린지. 음. 자, 그럼 아나운서님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네. 아, 설레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눈꽃빙수 느낌. 우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짓글고. 우와. 우와. 느낌이 어떠세요? 눈꽃빙수를 받는 느낌이에요. 완전 다르죠? 우유빙수를 밟고 있어. 눈을 느끼면서. 우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네. 오, 기분 너무 좋다. 되게 푹신푹신해요. 자연설 받는 거라 틀리죠? 우와. 인공설 느낌하고 바로 왔을 때 느낌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키를 타면 없게 되겠어요. 우와. 엄청나다. 상체는 세우고. 멀리 바라보고. 우와. 엄청 잘하시는데요? 잘하고 있나요? 네. 올라가는 수도도 좀 있어요. 맨 앞에서 길을 제일 알고. 제일 선임자분이 가고. 그걸 헤드가이드라고 하고. 맨 뒤에 계신 분. 네. 헤드가이드. 저분은 우리 일행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제일 체력이 낮은 분. 네. 그리고 뒤에 갈수록 체력이 높은 분이 갑니다. 왜냐면 앞에 사람은 쉬운데. 뒤에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다 챙기면서 올라가야 돼서 그런가요? 그래서 앞에 헤드가이드가. 중간중간 계속 테일한테. 이상이 없는지. 무전으로 체크를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테일 가이드. 이상 없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가야지. 안전하게 저희 같이 갈 수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헤드가이드 역할을 잠깐 해보시죠. 테일 가이드님. 이상 없으신가요? 어. 양호. 양호. 오케이.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야산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환경입니다. 네. 와우. 중간에. 리프트를 타는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랑 훈련을 마친 것 같으니까. 실제 저산을 통해서 한번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저는 원래 등산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고 이랬는데. 눈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게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푹신푹신하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 등산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좀 색다르게 겨울에는 눈산을 밟아보는 거 너무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눈산을 밟고 그 눈을 타고. 눈산에 가는 도중에 맛있는 것도 파나요. 그럼요. 진짜요. 그렇게는 않고. 아니에요. 눈산을 빨리 올라가는 경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풍경을 즐기면서. 가방에 원래는 불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보은병에다가 떡국 라면 이런 거 담아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담아가서 위에서 즐기시는 건 또 하나의 낭만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대박이다.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이제 어딜 가는 거예요? 용평 리조트가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열두 번째로 높은 산. 1458m 바람산 자락에 있어요. 거의 정상 지점까지 일단 케이블카 타고 이동하고. 거기서 실제 바람산에 정상까지 설피를 신고 눈을 체험하면서 걸어가 보려고 해요. 중간에 꼭 먹어야겠다. 중간에. 거의 다 온 거 같아요. 기초도 배웠고 체험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산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산을.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아 이쪽 반대쪽. 진짜 산에 오셨습니다. 진짜 산에. 진짜 산에 오셨어요. 자 드디어 바람산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산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설피와 열정. 네.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헤드에 서고. 2번. 3번. 4번. 테일까지. 저를 따라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따라오세요. 돌 조심하시고. 진짜 자연선을 한번 느껴보십쇼. 앞에 돌 먼저 짚고 머리 조심하고. 짚고 정확히. 우리 실리프트 하는 거 배웠죠? 네. 짚고. 아 풍경이 기가 막히네요. 우와. 이 맛에 등산하지. 등산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자연선을 느끼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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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상쾌해. 깨치고 나가. 이리 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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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평창, 평화봉입니다. 오늘 저기 보이시나요? 경포대! 경포대 바다가 보이네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푸는 이런 날이 안 나와요. 와 진짜 대박이다. 구름도 너무 예뻐. 어떠셨어요? 눈을 밟는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그냥 등산을 할 때는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눈을 밟으면서 올라가니까 눈을 또 밟는 느낌이 어떤 눈을 밟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런 거 같아요. 오, 맞습니다. 되게 매력인데 멋진 거 같아요. 게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탁 튼 이 전망을 보고 와, 여기에 만약에 눈까지 덮였으면 진짜 눈물 나는 경관을 볼 수 있었을 거 같아요. 와, 너무 개운하고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살고 싶네요. 저희 갈까요? 아, 장난이에요. 올라오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하늘 봐. 너무 예쁘다. 고글벗고 보니까 더 아름답네요. 그러시구나. 와, 이렇게 파랬다니. 그림 같아. 와, 여기 아주 수묵화야. 대박이다. 아름답다.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정상까지 찍었네요. 네. 너무 뿌듯하고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 되게 추운 바람이 엄청 상쾌하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아, 최고! 세 번째는 어떻게 재미있는 걸 얻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눈 덮인 산을 밟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아이젠 끼고 가는 것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꼭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더 안전하게 비기면서 올라가는 그런? 네. 아, 근데 이걸 뭐라고 말로 설명을 못 하겠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네. 다양한 등기 스피츠 즐겨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를 꼭 즐겨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추운 거 진짜 안 좋아해서 집에 많이 붙어있고 휴양지 찾으려고 하는데 익스트림 스포츠도 즐기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추언데도 이런 스포츠를 경험하고 있는지 제가 막 느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저는 지금 체험해본 것들 중에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음 겨울 시즌에는 미리 좀 가서 더 좀 더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예 flower 바이예 z throne 약간 총 쥐는 걸 매력을 느꼈어요. 힘들게 계속نا서 총 ельзя도 이렇게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되게 싫어했고 약간 기피했던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한 매력을 딱 누낸 것 같아가지고 다른 재미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너무 기억에 남고 좋았어요. 네, 다양한 동계 스포츠를 즐기고 체험해볼 수 있었던 윈터인 코리아 오늘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저도 동계 스포츠를 같이 체험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너무나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윈터인 코리아는 웨이브와 인스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갑니다. 즐거웠습니다. 안녕. 윈터인 코리아 사랑해요. 안녕.